맛있겠네 우리 사무관님 축하드리고 아니야 아니야 10인 덕분에 내가 잘 먹네 아 그래? 나중에 술 한잔 하자고 아쉽네 좀 술 한 번을 같이 못먹네 이놈의 코로삐 내가 원래 그것도 못먹는데 저 정도에 원래 그거 안좋았네 아 너? 아 술 별로 안좋아하는구나 진짜 마셔도 맥주 맛있는데 경태형이 소주를 그렇게 잘 마신대요 경태형? 지난번에 먹었을때 잘 마시더라고 맞아요 솔직히 부담스러웠어 아 술 먹는게? 수산이 정말 잘 마실거같은데 나는 그렇게 많이 못마시는 잘 먹어 그러니까 형도 잘 마신다던데? 마시면은 아니야 드디어 저 솔직히 그렇게 술 마셨어요 뭐야 나 술을 잘 마신다고 어떻게 벌써 소문이 났어 아 경태형이랑? 어어 마셨지 나 먹던거 알아 한 잔 다 뺴고 원래 제대로 마시면은 두 병에서 필받아서 마시면 두 병 반 필받아서 먹으면 두 병 반까지도 가능한데 아니야 무릎이 안좋아 내가 체력관리를 해야돼 이거 먹어 이거 도가리탕 먹어야 돼 아 시은아 내가 할게 너 먹어 도가리탕 다 했어 큰 김치 좀 잘라놓고 오 이렇게 먹어 어 나중에 일 적응되면 5국 그것도 해도 되잖아 준비만 뭐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아 이제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아 그래? 네 너 정도 머리면 충분히 아니 근데 다 어리고 막 그런 애들이 확실히 공부도 그러고 고관이 어딨어? 아 여기구나 국물 진한데? 찌피지가 않아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요 오씨 완전 떨궜어 식감 싫다 오랫지 아 맞아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요 아 나도 그거 좋아해 이 맛이에요 시은이 너 소주 최대 몇병까지 마시면 돼? 시은이 너 소주 최대 몇병까지 마시면 돼? 국물이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 알아요 네 이 맛은 네 알감랑 네 네 네 네 네